안녕하세요. 인디고 트래블 전박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예쁜 루프탑과 이태원 클라스 촬영지로 유명한 해방촌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점, 카페, 사진스팟을 영상에 담았으니 해방촌 가시기 전에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녹사평역의 북쪽 용산동 일대는 해방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해방촌은 비교적 최근까지 서민들의 주거지였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포스트 경이단길이라고 불리며 이태원의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방촌 주민 1만 2천여 명 중에 약 1,000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펍, 개성있는 카페들을 자리잡고 있고 벽화와 조형물로 다채로움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해방촌은 1945년 해방과 함께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털을 잡으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후엔 월남한 피난민의 정착촌이 된 곳이죠. 판자촌이 주를 이루며 가난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최근엔 이태원에 이은 핫풀로 떠오르면서 다극적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언덕 베개에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만들어내는 익숙하면서 낯선 해방촌의 풍경은 세련된 서울의 중심에서 핫풀로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버터북이라는 카페를 마주하게 됩니다. 외관만 보면 마치 이곳이 유럽인가 싶을 정도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해방촌 사진 스팟으로도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특료는 드립커피와 티 그리고 병우유가 있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하죠. 예쁜 도넛과 구운 과자가 자리에 적고 있고 쫀득하고 달달했던 젤라또도 있습니다.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시고 가게 외부에도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언덕길을 오르느라 지치셨다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가볼 곳은 신흥시장입니다. 해방촌 5거리 바로 아래 신흥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아직도 작은 공방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1970년대 해방촌은 스웨터, 니트, 가네수공업으로 전성기를 들였다고 합니다. 편집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90년대 들어 니트 산업이 저물면서 축소되었으나 서울시가 신흥시장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형부로 정하게 되면서 파스타즙과 케이크 가게, 골목 맛집 등이 생겨났고 지금의 모습처럼 트렌디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장소는 108계단입니다. 이곳은 계단이 108계라고 해서 108계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방촌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해방 후에는 해외에서 귀환하거나 월남한 이주민들이 빠르게 정착하면서 가건물 위주였던 해방촌은 주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이 체계적으로 구비되고 그 과정에서 신산은 해체되고 계단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지 않아서 직접 걸어 올라가보셔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기 때문에 편히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다 올라가면 정말 예쁜 서울시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방촌 5거리에서 후안봉 방향으로 가는 신흥로 20길에는 서울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카페와 루프탑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수제버거로 유명한 더 백 푸드트럭입니다. 다음은 수제버거로 유명한 더 백 푸드트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